리커딩 타임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커딩 타임스 네, 지난번에 03 마크2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06으로 왔습니다. 뭐 사실 06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달라질 건 없고, 피지컬적인 차이인 거죠. 크기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피지컬적인 차이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03을 하면서 뮤트 버튼이 새로 추가된 걸 봤잖아요. 그래서 멀티인붓에 뮤트 버튼이 하나씩 두 개가 지금 총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브 버튼의 모양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텍스팅의 디자인도 조금 디테일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효과를 좀 시각적으로 주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리고 03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마크2로 업그레이드 음질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마크1,2를 비교를 했을 때 픽스유 를 같은 느낌으로 녹음을 해봤는데 다른 점은 있어요. 하지만 향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업그레이드 수준이다. 맞아요. 업그레이드가 정확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르긴 분명히 다르다. 하이가 조금 더 하이가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좋은 퀄리티의 음원이다 라는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특성 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그 생각 해봤어요. 보통 이제 어떤 첫 모델에서 다음 버전, 버전2가 나올 때는 어떤 그 이 친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음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면서 뭐 듀엣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듀엣1,2가 바뀌고 뭐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형이 나오면서 그 그전 모델이 이제 과거의 모델이 되고 계속 발전하면서 뭐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습니다만 음질의 확실한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테크닉적인 이 기술력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친구는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역시나 이 친구의 존재 이유에 있다. 음 이거는 작업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음 이제 스트리밍용으로 어쨌든 지금 야마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굳이 뭐 그렇게까지 기술력을 뭐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는 저의 좀 그런 사견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운충씨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오디오의 품질을 현상 시킨다기보다는 그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에 사용되는 그 확장성을 좀 더 정리적으로 하는게 맞아요. 훨씬 더 효율적인 업그레이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사운드도 조금 잡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인터페이스나 이런 믹서 리뷰를 할 때 스트리밍 상황을 상정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음질을 모니터하기 좋은 항상 저희가 그런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들려드리는게 약간은 다소 뭔가 업그레이드 느낌이 안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뮤트 버튼이 달려 나오고 여러가지 확장성이 추가된 것만으로 앱 등 뭐 이런 것들 어플 같은 것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라고 볼 순 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에서 업그레이드 근데 그중에서 사운드의 향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음질이 향상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입력에 뮤트 버튼이 들어가서 스트리밍 방송 시 더욱 더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고 푸스위치를 이용해서 음소거 설정을 연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지원이 편리해져서 USB 단자 이외에 TSSR 4극 미니 단자 준비되어 있구요. 옥스 입출력 단자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연결도 더 용이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닌 업그레이드는 여기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사이트상에서 마크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G-06 마크2입니다. 자 여기도 두 개의 헤드가 하나보다 낫고 라이브 스트리밍인 경우 마이크 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네. 지금 네. 추가적으로 마이크옴 팬텀 전원 마이크 입력 두 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4극 미니 인아웃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TSSR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더 다양한 세팅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지죠. 루프백을 스트리밍을 어떤 식으로 할지 여기 이제 견본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USB를 호스트로 연결을 하고 USB도 호스트 되어 있죠. 그리고 헤드셋 연결하고 그리고 요렇게 TSSR 이용해 갖고 폰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마이크 두 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는 대화를 하고 음악을 듣고 스트리밍을 하는 요런 세팅 그리고 배경음악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익스터널 뮤직으로 그 다음에 악기로부터 라인 오디오 신호를 추가해 주고 그리고 채팅 오디오를 확보할 수 있고요. 미러링 스트리밍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될지 그 루프백에 대한 그 다양한 견본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방송 어느 정도 개인 방송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음향 제어 왜 그러시죠? 아니 이 첫 번째 문장이 너무 웃겨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죠. 그니까 그건데 그 말을 굉장히 너무 거창하게 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데 들어와 갖고 상품 설명 보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 거창하게 하는 문제가 한두 번 봐 우리가 그렇죠. 이제 우리는 저희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말씀 좋다에 너무 그렇죠. 머리도 뭐 두 개가 났고 막 이렇게 시작하니까 거창하지 네. 계속 웃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자 빠르고 직관적인 음향 제어 그리고 개선된 내부 회로 이런 얘기 아까 저희가 했던 얘기 나와있고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DSP로 이제 여러분들 리버브라든가 이것도 원래 리버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는 이제 저게 리버브라고 써있는 부위에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그냥 이펙트라고 써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컴프 EQ 밑에 리버브라고 따로 써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뮤트 스위치가 새로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에이지 컨트롤러 요게 이제 DSP 오디오 처리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성할 수 있는 어플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적용을 할 수 있다. 뭐 여러가지 마이크 스탠드 설치라든가 휴대용 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별매입니다. 별매 번들 소프트웨어 요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전체적인 테크 스펙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항목에서 사양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사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술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인아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크기는 어떤지 무게는 어떻게 나가는지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제로 마크1과 뭐가 달라졌는지 외관을 살펴보고 올게요. 네. 자 06 살펴보겠습니다. 06은 이제 저희가 03을 예전 거랑 살펴봤으니까 06은 03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06과 0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 멀티 인풋이 하나냐 두개냐 그리고 이 슬라이더가 있느냐 없느냐 이 06에는 슬라이더를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요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따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컴프, EQ, 리버브, 뮤트에다가 이 앰프 시뮬레이션 요게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기타랑 멀티 인풋이기 때문에 요쪽에 조금 그 차이가 좀 있죠. 얘는 이제 마이크와 라인인 거고 얘는 마이크 라인에 기타까지 같이 멀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앰프 시뮬레이터가 켜지고 꺼지고 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를 하나씩 포기해야 돼요. 그 여기서는 사실 요거 별거 아닌데 요거 재미있거든요. 요거 재미있거든요. 이거 사실 이걸로 요렇게 직접 조절하는 맛이 있는데 얘는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이 재미를 포기한 대신에 이제 기타 쪽에 좀 더 재미있는 기능들이 좀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그리고 세팅을 짜실 수 있는 확장성은 이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쵸. 자 멀티 인풋이 이렇게 있는데 멀티 인풋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 라인이냐 아니면 기타 마이크 라인이냐 요거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3, 4채널 5, 6채널까지 해갖고 총 6채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채롭게 세팅을 하실 수 있는 확장성 확보가 되어 있고요. 헤드셋 부분이랑 스트리밍 아웃 부분 여기 동일하게 되어 있죠. 여기도 아래쪽에 이제 건반 쪽은 이제 원래는 기타와 건반이 붙어 있었는데 얘는 건반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바깥쪽 옥스 쪽이랑 요런 것들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모니터 아웃 쪽도 보시면은 모니터 아웃에 스테레오 아웃 스테레오 아웃이 이제 따로 있고요. 모니터 아웃이랑 푸스위치랑 이렇게 구성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니터 부위는 어 3과 6이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역시 전원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06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디자인적으로 어쨌든 진일보드였다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저 회색도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예전에 그냥 시꺼맞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좀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마크2가 나왔는데 사실 뭐 저한테는 이제 뭐 1에서 2로 갔다라기보다는 약간 같은 그 일인데 좀 패치가 좀 더 많이 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 정도 느낌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실제로 피지컬적인 걸로 봤을 때는 2라고 해도 딱히 손색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마크2의 전체적인 차이는 단순히 사운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피지컬적인 차이 그리고 어떤 스트리밍 믹서로서의 확장성과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에다 포커스를 좀 맞춰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얘는 제자리에 있고 원이 떨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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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뭐 뒤에 또 그렇고 어떤 인터페이스가 이제 확실히 사운드가 업그레이드 되고 엔진 자체가 갈려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막 이제 뭐 짧으면 1, 2년 길게는 막 5년 정말 길게는 10년 만에 그 다음 버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대부분 거의 갈아 엎으면서 가격도 확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 듀엣2에서 듀엣3 나오기까지 굉장하게 긴 텀이 있었거든요. 뭐 그러면서도 뭐 가격도 바뀌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건 그냥 뭔가 약간 밸런스 패치 정도 나온 느낌 이라고요. 아니면은 그 정말 많은 스트리머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뭐 어떤 의견을 많이 수립한 뒤에 빨리 수정을 해서 맞아요. 내보낸 좀 뭐 그런 정도? 그냥 뭐 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쇠 개정판 같은 느낌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쇠? 어. 개정판 정도. 개정판 정도.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과 또 피지컬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요거 실제로 녹음해서 어차피 똑같겠지만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사운드 모니터하는 시간 마무리하고 마크 2 리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의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스!